미국과 브라질이 백신 개발을 포함해 지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카스루트 브라질 보건장관은 우루과이 수도 몬테 비데오에서 열린 중남미 보건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의 보건당국과 질병 전문가가 오는 11일 브라질을 방문해 백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지우마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화통화로 지카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